제가 기타를 한 번도 안 배웠어요. 진짜요. 근데 안 배웠는데 밤새로만 숨은 시간씩 나 원래 안 된 거 되게 맞는 사람이야. 팔속을 못 하면 막 억지로 해.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연습하면서 음악을 잘 모르라고. 시기하면 요걸 잡아. 이걸 하나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너 이렇게. 너 이렇게 하면. 클래식 할 때 그래도 피크키타가 아니고요. 그래. 침묵에 이렇게 하면. 메마른 너의 목소리. 가잖아요. 그럼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럼 이거 C로 맞춰놔가니까? 할까요? 난 나 근데 이제. 꼬마지기와 F인데 C인께. 그게 나간 C로 돼요. 아 F로는 원래. 야자투디오의 F는요. 아 그러니까. 예. 예를 들어서. 예를 들어서. 이나의 노래를 한번 나 불러라 했었는데. 이 보니까. 이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예를 들어서. 이런가요? 저 두 칸만 내려가 보세요. 이렇게요? 그게 F예요. 이나의 노래를 해볼 때는. 알파벳으로 보면 F 다음에 G잖아요. 두 칸 올라오면 G예요. 여기 또 G인데 이래서. 두 칸 올라오면 A고요. 이런 게 알았어. 공부를 했어요. 제가 한. 3주 동안 22시간씩. 17시간씩만 했어요. 형님이 코드를 알더라고 적어가지고 했었는데 이래서 울... 이거 안 맞출게 이래서 이러면 노래가 울... 이렇게 해서 가죠 예를 들어서 울고 싶거라 틀려요? 코드를 바꿔줬는데 깎으시고 울고 싶거라 그러면 뭐시겠네? 이마음... 왜 가야만 하니... 이거 막 계속 했는데 제가 막 왜 가야만 하니... 왜 가니..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여기가서 이건 아닌 거 같아 또 이상하게 이렇게 뭐 숲 많은 시절... 키가 올라오면 이제 그 외국적인 키도 상단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밑에서만 의실라는 게 그게 이제 아름다운 시... 아름다운 시절... 이전니... 근데 코드가 그냥 나와있더라고요 이런 거... 제가 3개, 4개짜리도 막 여기서 했어요 잘 뭔지 모르는데 이거 이마에 나니까 요래가지고 또... 요거 요렇게 하든가...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4개부터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3일 정도 했어요 요거 뭐... 기도, 기도... 이렇게... 아... 아... 그래야 이거... 이거 안 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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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거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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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봤어... 기도 많이 잘 모르시죠... 목사님이 이거 기타를 친다는 걸... 근데 이제 웃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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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러면서... 내가 이제 이마에 나이잖아... 내가 이제 이남의 노래를... 이걸 지휘로 했어요... 해놔만 한 번 더 올랐는데... 여기가 울... 울... 이러잖아요... 그럼 이제... 여자가 이렇게 불렀을 때는... 이걸 안 하고... 이렇게 해요? 아... 일단 이거 낮은 거잖아요... 여자하고 무슨... 남자하고는요... 사도음 차이가 있어요... 아... 사도음 차이가 있어요... 남자가... 아음은... 여자가 아음은... 요 사도음이에요... 사도음 말이에요... 시가... 도레미파라고 했으면... 시... 로 했다면... 시... 이... 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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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라고... 그럼 이제 내가... 이거... 이거... 이것이... 그럼 지는 사람이 또... 이것도 있더만... 이것도... 이것도 있더만...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에요... 예를 들어서... 예를 들어서... 이렇게 똑같은 거에요... 그러면... 울... 근데... 요거 왜 이렇게... 이렇게 잡았지... 이렇게... 그 다음에... 사이... 사도 차이인데... 여자가 부른다라면... 요것이... G믄는... A B C D로 가요... 그러면... D믄는... 여기서... D로 똑같은 거에요... 이거요... 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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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믄는... 너무나... 제이탈이 많아요... 요거는... 요거는... G... 그러면... A... B 아니요... 네... 그러면... B하고 C는 반응이... 여기까지 가요... 그럼... 여기서 그냥... 우... 이렇게 부러요...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고... 이제... 옥타브에 가서... 노래가... 북에서 나오는... 음역대가... 북에서 나오면... 북에서 하고요... 저 밑에서 하면... 밑에서 하고... 옛날에는... 어디서 배웠어... 나중에... 유튜브에서... 어떤 사람이... 가르쳐주더만... 그래서... 옛날에는... 어떻게 배웠어... 기타를... 그랬어요... 학원에서... 옛날에도... 학원이... 좀 힘난 분들이... 학원을 했었어요... 그러니까... 이 기타를 하려면... 요걸 지금... 기타 줄 맞추기가 힘들더만... 요즘에는... 이걸로... 핸드폰 이렇게... 하나 나오고... 여기다 또 뭐... 어제 또... 기타를 또... 여기다 뭐... 끼우니까... 딱 해볼래요... 여기들 그런거 있어요... 얼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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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.. 다 있어요... 아... 여기서 뭐... 여기다... 여기다... 끼인가요... 아니요... 그... 뭡니까... 어디서... 엉것 하고 똑같이 되면... AB가 되죠... 아... 여기다... 여기가 G여... 여기가... 여기가 G잖아요... 네... 여기다 딱 끼우면... 여기다 딱 끼우면 하나... 여기다... 여기다 딱 끼우나요... 그러면... 끔으면... 자... 여기 이제... 이게... A다... 말일까 그러니까... 키마다... 여기... 코드에 따라 다르죠... 아... 그래요...? 근데 한 개씩은 F는 G가 되고 C는 D, E, F 세 갠데? C는 왜? 전부 다 그거 다 있죠, 북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낮은 것 같다면 요거 카프를 다 끼가지고 여기서 이제 A마이를 잡네, 이렇게. 이걸 막 하더라고. 그렇게도 의심문들이 많이 있네. 여기다가 또 끼우라, 여기다가 두 개를 끼우면 여기다. 그러면 올리면 여기서 또 A마이 잡으면 뭐 이렇게. 아...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아, 요거 기타야. 이게 기타를... 그러니까 이것이 악보를 가고 있으면 잘 안 치우지도 마요. 상인은 악보수도 막 칠 수 있겠네요. 지금은? 아, 있어야 되나요? 아, 일단 보고하네요. 이렇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고 코도 흔들 어려우면 저걸 바꿔서 치면 이제 요거 카프를 끼 가지고 이런 거란가 없어. 손이 카프죠. 여기서 올라가고 카프를 끼 갖고 온다는 건 아마추어들이고요. 그러게,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. 제가 이거 한 두 달 정도 배워보면은 인하의 노래를 다 하겠더라고. 그 코드 없을 게. 아마추어들 한 것이니까 이 카프를 일단 사가지고 연습해야겠네. 우리는요. 코드를 몇 개 안 가지고 하려면. 그러죠? 그럼 이거하고 이제 전자 기타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? 전자 기타가... 지금 사장님 치시는 건 포크 형이고요. 포크 형이고요. 우리는 이제 전자 기타를... 지금 전자 기타는 멜로디하고 같이 리듬하고 같이 따라 해야 돼요. 우리 형님한테 이걸 배웠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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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되면 이렇게는 뭐야? 저런 곳에서 하는 거 똑같아? 그거의 키가, 키마다 그 노래가 다 나온 게 어떻게 흔난 건 없어요. T-minor 혹은가, E-minor 혹은가, B-minor 혹은가. 그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키하고 다르게 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린가 그랬네요. 고맙네. 원래는 그거 전부 다 옛날에 그 목포의 눈물, 비나르노, 호남성 같은 거 전부 다 T-minor하고 전주 같은 걸 그렇게 배웠어요. 그렇겠네. 이걸로 해서 그냥 뒤에만 딱 해서요. 선생님은 지금 저희들 케어하고 완전히 틀린 키예요. 그건 옛날에 우리 형한테 배운 거예요. 내가 시골에서 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여섯 개 줄 이거 누르라고 하면 이제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열고 이거 계속 걸쳐주더라고 옛날식으로. 눌러라고 딱 누르고.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악보도 모르고 배운 거예요. 그냥 이거 기록.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시작하면 또 부르고 그랬잖아요. 전주가 나오고. 그러니까 이거 기타 생활을 보면 음악을 모르는데 그냥 시작하면 딱 부르게끔 전주 내주더만. 근데 전주가 많은데 그걸 잘 모를 건데 대충 이렇게 했나봐. 그래서 화상학이라고 있어요. 여덟 소절 높고인가 열두 소절 높고인가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깐 그걸 이제 노래자rik한테 보면 그러더만. 그걸 딱 여섯 개 줄에 한 번 그냥 딱 시작할 때 만들더만요. 그러니까.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딤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띠다 띠다가 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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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자! 아 이런구나!